아 약간 퍼즐 형식으로 어 풀어나가는 퍼즐 어드벤처같은 아 그런 게임입니다. 얘가 동생이구요. 형은 파라논이븐에 따로 있어요. 얘가 동생이야 찐따야. 형이 더 작냐? 키가? 동생이 더 키가 큰거야? 아 이거는 데모 때도 못봤던 장면인데 오프닝이 나오네요. 정품은 오프닝이 나와. 이즈리얼드립 노잼이죠. 아 엄마 타이타닉 가네요. 노잼이 그녀가 나갔어요. 온라인 마 phases 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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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야들 날 으 내 얜 누구지? 참고로 이거는 영어... 영어인가? 아 나네? 내가 누워있네 감기 걸렸네 쟤도 잠깐만 이거 데모하고 다르네? 아 데모가 중간부터 시작한 건가 보다 정품은 처음이 시작 위치가 다른가 보다 자 방송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아 정품은 다르네 자 빅브라더 LT 리틀 브라더 RT 누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봐봐 얘가 리틀 브라더 아니야 그치? 얘가 리틀 브라더 뭐야 얘가 빅브라더 아니야 그래서 이게 트리거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두 명 다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앞뒤로 가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버리고 둘 다 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고려장하고 고려장하고 다시 있죠 엄마 묘비 그 다음에 트리거를 누르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트리거를 누르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이렇게 어떤 물체에 가서 오브젝트에 가서 트리거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지금은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가리키죠 저기로 가야된다고 어 잠깐만 일로와 가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 앞에 가서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봐 꽃 쓰다듬어주고 막 이런거 쓸데기 없는게 있어 동생으로 하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치? 느낌이 다르지 동생이 뒤를 잡고 형이 앞을 잡아도 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가자 네 둘다 조종하는 게임이라 어려워요 컨트롤이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저희가 빨리 고려장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자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조작이 힘들다 바꿔야겠다 너 화면도 지맘대로 바뀌어가지고 바다니 힘들어 조작이 원래 형이 아래쪽 들어야 되는데 진짜같은 형이 아래쪽이야 중력 다 받는대 아 내가 잠깐만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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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뭐야 뭐야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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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안 움직여 잠깐만 아 여기까지밖에 못 오나? 형 잠깐 내가 이거 눌러볼게 응 응 응 응 안 된다 형이 해봐야 응 그렇지 아 동생은 안되네 가자 둘 다 앞에 끌면 안되냐? 형 혼자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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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구나 뭐야 이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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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구? 지금 한국말 했는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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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다 이거지 아 아 여기다 여기다 나 기다릴 때 찾았어 여기야 여기 여기야 야 아아 콤보 어택션 그렇지 자아 동생의 힘으로 돌릴 수 있죠 아 힘 후달려 힘 후달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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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이거 오 그렇지 어 어떻게 돌려 저런건 하하 돌리는거 힘드는데 잠깐만 돌려 돌려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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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 아저씨 죽겠다 빨리 가자 아 아 아 아 무슨 무슨 말인지 안나와요 그냥 그냥 이 세계관 언어로 나오는거에요 하 하 응 о 아 아 э 여기 있으면 더 많은 노예들이 있으니 여기서 더 품질 좋은 노예를 구해온다면 좋겠구나 내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 이 정도로 6만원밖에 져주지 못하겠구나 미안하구나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제가 봤을 땐 10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니란다 자 가자 자 일로 내려갈지 이쪽도 내려가는 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야 여기야 여기 일로와 그치 잠깐만 여긴 뭐야 그럼 어 저기 뭐 누구 있다 우산드네 있다 저 뭐야 아 저쪽이 바꾸다 아 저쪽이 바꾸다 잠깐만 아 아 저기 아 우리 잠깐 신앤물에서 씻고 오자 동생아 호호호 소빈 complicado 물이 너무 깊아 해어부터서 가자고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어 형아 헤엄 못해! 야 잠깐만 게임 개꿀잼인데? 잠깐만 위에 쟤부터 말부터 걸고 오자 갔다와 동생 갔다와 형 여기 있을게 못 올라가네 다시? 아 쟤한테 말 안 걸고 내려온게 후회되는데 쟤한테 말 걸고 왔어야지 야 동생 혼자 가봐 안돼? 일로와 형 등에 업혀야 그치 그치 할 수 있어 그치? 여기서 동생 트리거 놓으면 어떻게 돼? 자 혼자서 할 수 있지? 그치? 와 할 수 있잖아 염살이야 안다! 야 차라리 잘 죽었어 아 여기서부터네 야 개념 세이브네 어쩔 수 없구만 이거 일로와 일로와 쫄지마 야 쫄지마 야 아 잠깐 왜이래 붙다 붙다 아 진짜 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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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더 좋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 좀 좀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고 아 아 힘들다 체력 좀 충전하고 아 체력 좀 충전하고 아 나 일로 가는건가 본데? 아 이쪽이다 아 쟤 나왔다 쟤 뭐야 뭐하는 놈이야 저거 쟤 뭐하는 놈이야 쟤 뭐하는 놈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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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와 마 동생아 확인좀 하자 뭐야 그냥 일로와서도 됐잖아 아 쟤가 쟤가 길막했었나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어 어 어 어 아냐아냐아냐 올라와 자아 올라가서 어 어 짠짜라라라 짠짜라라라 하 자 진입 성공 뭐야 이거 아 카메라를 돌릴 수 있다고 아 저 10시 뭐야 아 너무 힘들다 저 자리 천양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저씨 뭐해요 아저씨 뭐야 저 왜 앉아 여기야 앉아서 뭐 동생도 앉아보자 이 아저씨한테 말 안 걸어지네 여기 아닌가봐 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인가 아 이쪽이다 따라하는 클라스야 나도 해볼까 오오 아 나한테 나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올라가자고 올라가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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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켜봐 형 어 나 얘 왜 안돼 어 얘 왜 안돼 너 파림 없어서 안되냐 아까전에 잘 하더니 아 되네 아 되네 아 되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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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른다 아빠 아빠 찾아 3마리 아빠 저거 뭔데 자꾸 도망다녀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자꾸 도망다녀 저거 뭔데 아 이쪽이야 어 걸려들었고 뭐한 놈이야 너 야 뭐한 놈이야 뭐한 놈이야 왜 자꾸 우리 가는길 방해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형은 몸이 커서 안빠지나 본데 형 기다려 내가 이 개 개 개 개 를 풀어줄게 잠깐만 나와 애들아 다 나와 그라차 가라 개카츄 형 나와 다 나와 아 우리 절로 가는건가 여기로 가는건가 와 너 뭐하는 놈이야 아 뭐야 그냥 조롱하는거야 우리의 조롱을 받아라 멍청한 놈 어 이 할아버지 밑으로 내려왔네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긴 아닌거 같애 어디지 길이 없어 더이상 아 이쪽인가 네 미소리가 어디지 화분을 깰 수 없냐구요 깨볼까 아냐 뭔가 이거는 뭔가 건드는게 아니야 아 여기도 막혔지 그럼 일로 올라가는거야 결국에는 일로 올라가는거다 그래 바로 여기야 아 안녕하세요 조호단집입니다 어 빛빛 독촉하고있다 너무 평화로운 마을인걸 그 고양이를 주세요 그 고양이를 주세요 아 다시 내려놔야되네 잠깐만 형 이거 훔치지않다 형 형이 훔쳐봐 안 훔쳐잖아 우리가 키우자 그렇지 형 좋아 어어 왜이래 야 왜이래 말 더럽게 안댓네 말 더럽게 안댓네 아 일어나 이거 뭐야 뭐야 대놓고 아저씨 그냥 깨우네 아저씨 여기 몰라요 여기 가는길 어어 감사 어 감사감자 착하네 아저씨 이 밑으로도 내려가는길 있었는데 어 잠깐 쉬었다 가자 우리 어차피 가는길이 있으니까 어 쉬었다 가자 야 우리가 저어기 저어기 전방에 보이는 저 나무 저기서 시작한겁니다 저 묘지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온거야 개멀리 왔어 우리 벌써 여기까지 왔어 미안해요 건너갈게요 빨리와 동생아 아 아 여기가 바로 제 기억으로 데모가 시작하는지 아는거가 여기 여기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아니네 아닌데 도르래씨 왜 침을 뱉어 야 나와봐 뭐 없어요 네 뭐 없어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네 뭐 없어 저기요 어 누구있다 하네 형 형이 두드려봐 귀신인가봐 아줌마 제가 쓰러드릴게요 좋은 시간낭비다 좋은 시간낭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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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야 이걸 여기 우리 넣어보자 여기 도전과제가 완료됐어 동생아 이런 뭔짓이야 미안해 훔칠 수 밖에 없었어 아 여기다가 골 넣는거였나보네 아 여기가 야 농구하고 있었네 여기서 미안하다 여기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와 자 그냥 가자 야 일일이 다 집 다 다 들리다가 야 시간없다 그냥 가 여자들씨 뭐한다고 바쁜가보여 빠대기씨 아 여기다 여기가 데모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여깁니다 자 여기서부턴 제가 순식간에 공략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슈이이이이이 그리고 데모에선 이런 아저씨 없었는데 아저씨 개 착해 갑자기 와가지고 하프 뺐는데 개 착해 형은 왠지 연주 못할 것 같다 형 연주실력 쓰레기샷 아 미안해요 재밌었어요 여기 물 건널 때 감동 한 번 했었는데 데모할 때 그쵸? 데모에서 없던 아저씨들이 있네 정풍은 아저씨 여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몰라? 아저씨 아저씨 뭐야 이거 아 마시지마 야 아 맛없어 아저씨 먹어 먹고 네 인생 막장돼 우리 갈게 자 자 아 아 분위기 좋아요 아 개 나오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똥개 한 마리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공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 아 공략이 시작되죠 일단 일로와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때 동생으로 다시 일로 가고요 개가 개가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인다 그럼 계속 가면 돼 어 그러다 개의 관심이 돌려졌을 때 출발하는 거죠 형이 아 아 이때 동생이 또 출발하고 개는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동시에 어 자 올라가고 아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 해주면 돼요 아 아 이쪽 반대로 올라 봅시다 야 71 이런 식으로 동생 여기서 박수 쳐줍니다 짝짝 짝짝 짝 오오오오오오 어우 뒤집어였다 아주 remotely 미셜 성공 휴씨 오늘 대모보다 한 세배 빠른 시간으로 깨어요 와 후후후 제즈원업 샷 엄청나요 물장구 샷 얼굴 닦음 샷 빼밀음 샷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점프 점퍼 밑에 물고기들 자 아까 거기랑 똑같은거죠? 아냐아냐아냐아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내려주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왜 내려와 니가야 올라가 어 컨트롤 개힘들어 알았어 우후 우후 가운데 거 필요없네요 그냥 어어어 아 실수 좋았어 아 여기 여기 영상클립에 올린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은 동생이 달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여기 저번에 양을 저기 다리 위에 올려놨다가 실패했는데 양 한마리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토끼들은 훅가지에요 그냥 토끼들 그냥 필요없어요 토끼 그냥 오브젝트일 뿐이고 버리면 돼 자 관심 안가져도 돼 나와 나와 동생 나와 그냥 일량역으로 일량역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라치 그라치 아냐아냐 양털 깎지 못했나 시간없어 시간없어 아 세 장에서 해 필요없습니다 아 세 장에서 해 필요없습니다 그라치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거에요 그만쳐 울어 남자가 내 마이크보다 성대 성능 안 좋네 너 자야 너 자야? 조심해 기행 중이야 너 자야? 노잼씨야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말 걸면은 이 아저씨가 우리 달려줘 이리와 이리와 그치 그치 어릴적이 강아지 가자 후ầuầuầuầu 나잇 weather 후ầu tenderness 자 여기서 데모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데모가 끝났고 잠깐 갈데 없는데? 잠깐만 아 저 아저씨가 올라와 주네 아저씨 행종이 아저씨 행종이 형 이제 어디로가야돼 아 또? To워드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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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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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Надо 나도 행종이형 행종이형 나도 나도 행종이형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가자 행종이형 착하네 빨리 약을 구하러 가야돼 점프 안되네 뭐지 행종이형 또 설마 여기도 도와주려는거야? 행종이형 많이 출연하네 등에 버섯좀 떼고 등에 떼좀 밀고 야 탈독인데 왜 등에 떼를 안 밀어 버섯 자랐잖아 여기가 마지막으로 도와줄거 같네 행종이형이 뭐야 뭐야 행종이형 뭐해 행종이형 뭐해 야 행종이형 클라스 야 행종이형 개착해 야 가자 캐리 행종이 캐리 쩔어 야 행종이형 캐리해주네 행종이형 계속 같이 다녀주네 잠깐만 우리 여기까지는 안올걸 여긴 솔직히 행종이형 너무 몸무게 많이 나가서 힘들어 행종이 형 반대쪽끝 행종이 형